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포스윙을 하다보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핸드폰이 좀 편하긴 해요. 저도 집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안쓰고 핸드폰으로 찍는 습관이 생겨버린게 좀 있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카톡에 올릴 수 있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다른 sns를 통해서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으로 찍다보면 안나올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품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는 실내에서 찍다보면 좀 어둡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사진을 자르기도 하고 밝게도 만들고 선명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티셔츠 소핑몰을 해요. 티셔츠에 프린트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요거 주문한 데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인데 꽈티 처리반 해가지고 그 뭐랄까 이제 꽈티를 갖다가 한번 입고 버리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꽈티를 재활용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려고 저희한테 이런 티셔츠를 주문을 했어요. 일단은 위에 부분 밑에 부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죠. 위에 부분 밑에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툴박스에 크롭 툴이라고 있어요. 크롭 툴을 선택하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잘리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내에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찍었더니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좀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상단에 이미지에서 어두웠으면 원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커브라고 있어요. 커브 클릭. 커브를 클릭하시고 가운데를 잡아서 위로 올리면은 밝아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어두워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본에서 살짝 조금 밝게 해주세요.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오토 컨트라스트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좀 밝게 나오는데 오토 컨트라스트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기본에서 이미지에서 오토 컨트라스트. 예. 오토 컨트라스트니까 너무 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냥 핸드폰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제대로 색상이 안 맞았는데 그런 경우는 이미지에서 어두워스먼트에서 커브. 커브로 조금 이렇게 밝게. 예. 밝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세이브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꽈티 처리반. 예. 뒤에는 꽈티 처리반을 갖다가 넣어주고 앞에는 예. 로고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판넬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냥. 좀 약간은 좀 무성의 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너무 전문가적으로 잘 찍어서 올리면은 너무 상업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집에서 찍은 것처럼 예. 핸드폰으로 찍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예. 크롭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예. 자르시구요. 엔터 그리고 예.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커브로 이미지에서 어리저스먼트 안에서 커브 커브로 가운데를 잡아서 조금 이렇게 예. 예. 약간 이렇게 해주고 선명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은 필터에서 샤픈에서 샤픈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은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크롭으로 자르고 커브로 밝게 해주고 샤픈으로 선명하게 처리를 했어요.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을 해주시고 닫아버리고 예. 얘는 이제 앞면에 프린트 펼쳐놓은 건데 예. 크롭으로 얘도 이렇게 예. 이렇게 자르고 엔터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고 너무 어둡... 뭐 그리 어둡지는 않은데 좀 어둡다 싶으면은 이미지에서 예. 어리저스먼트 안에서 커브 커브로 조금 이렇게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필터에서 샤픈 네. 샤픈으로 선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어때요? 어... 불필요한 부분들 크롭으로 잘라내주고 밝게 조절해주고 선명하게 해주는 네. 작업을 한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 하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을 거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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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2